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그날 그날에 있던 카페 구석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줬다면 어떻을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그날 그날에 있던 카페 구석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줬다면 어땠을까 어느 때와 다름없이 내게 먼저 연락하는 난 몇 시간 후에 아파 이제야 눈을 떠 언제부터 너무 익숙해진 걸까 처음에 정말 이루지 않았는데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그날 그날에 있던 카페 속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줬다면 어땠을까 이유 없이 그러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는 나 아마도 서로에게 지친 것 같아 자 그만 할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처음에 정말 이루지 않았는데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그날 그날에 있던 카페 구석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줬다면 어땠을까 차라리 잘됐어 어차피 이럴 거다 알고 있었잖아 그치만 내 옆에 네가 없으니 허전하기만 사실 내 조금만이 속상해서 너에게 받은 것도 없고 해준 것도 없고 그래 그래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그날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그날 그날에 있던 카페 구석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줬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